오늘 우리 삼십님의 밥상이에요. 오늘 아침 삼십님의 밥상은 애호박, 오징어 초무침하고 오뎅 잡채에요. 오뎅 잡채하고 또 호박꽃 만두를 만들었어요. 속에 잡채를 갖다 넣어서 호박꽃 만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호박, 밥새우, 된장찌개에다가 귀리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잡채가 오징어도 좀 넣어서 단백질을 하고 오뎅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깻잎에 철분, 칼슘 많이 들었죠. 당근, 비타민 A씨가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양파라든지 자생양파도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안토시안 색수도 들어서 우리 인체 건강에 중요하고, 양파는 또 이제 코레스토를 좀 녹이는 작용을 해요. 혈관, 혈관을 갖다가 기름을 좀 녹이는 작용을 하죠. 호박에서는 그 노화를 방지하는 효소가 들어있고 관절염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크레이프를 만들어 먹으면서 크레이프 만들려고 이렇게 이걸 붙였는데, 이거 그냥 크레이프 속에다가 이제 세러드를 넣어서 크레이프를 이렇게 말아서, 김밥지로 말아서 먹는 건데,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로만 한 두 접시를 다 먹어버렸어요. 구워놓기 내기가 바쁘게 다 온 가족이 담백하게 해가지고 계란 두 개 깨놓고 소금간 해서 호박꽃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얹었을 뿐인데, 너무 고소하고 계속 땡겨요. 질리지 않은 맛이에요. 밥 대신 먹어도 좋아요. 속에 계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있고, 호박꽃의 영양이라든지. 아주 또 예술 작품 같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예뻐요. 이걸 돌돌 말아서 그냥 먹어도 되고, 뜯어 먹어도 맛있고, 막 구워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오늘은 이제 잡채를 말라고 그래요. 어제는 이제 샐러드를 말아서 크레이프로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 크레이프 속에다가 내용을, 이 오뎅 잡채를 넣어서, 오뎅 오징어 잡채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말아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단백질도 들어있고, 이게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계란으로 이렇게 두 개 깨서 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이 풍부하는 그런 크레이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호박하고, 애호박하고, 오징어를 해서 초무침 해서 넣고, 계속 아무 때나 꺼내서 먹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호박꽃에다가 이 잡채를 넣고, 녹말가루 입혀서 튀겨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팬에다 구웠더니, 약간 힘이 없죠, 이게. 맛은 좋은데, 잡채를 넣었어요. 근데, 이걸 볼려면 튀겨야 돼요. 녹말가루 이렇게 입혀가지고, 튀겨, 살짝 튀겨, 마치 짓꽃 튀긴 것처럼, 꽃들 튀긴 것처럼 그렇게 튀겨야 되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삼식염의 밥상이에요. 아주 건강에 좋은 식사지요.